핑크퐁 드디어 돌아왔대! 누가? 핑크퐁! 콜포인 핑크퐁! 내가 마법을 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? 우와, 신기하다! 그런데 말이야... 어? 왜 저러지? 어느 날 갑자기 핑크퐁의 마법이 사라져버렸어! 마법을 쓸 수 없다니! 말도 안 돼! 마법의 힘을 되돌려주세요! 소원을 빈 그날 밤, 고양이 니뉴모가 나타났어! 대체 어디서 온 걸까? 니뉴모의 비밀이 궁금해! 포기심 최고, 포기! 천재 발명왕, 포키! 빠르게 풀자, 제리! 부끄럼쟁이, 레이첼! 그리고 귀여운 새 친구, 니뉴모까지! 친구들과 함께라는 건 마법 같은 일이야! 핑크퐁과 호기, 새 친구 니뉴모! 모두 기대해줘!